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비노선 변전소 시설에 대한 반발 여론이 지역사회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천에서는 지난달 중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다가 주민들의 항의 끝에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사전 협의나 정보조차 없이 진행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근 다시 열린 공청회에서도 또다시 강한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안전에 대한 걱정입니다. 시행사에서 계속 안전하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다는 것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는 학력 인구가 많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부천시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계획하고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호수공원에 그리고 근접에 아이들,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폭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다만 사업 시행사 측은 법적 기준치를 비롯해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주변에도 한전 변전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자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자들은 그 국가 기준에 맞춰서... 또 제3의 대체부지 이전도 현재로서는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희도 다른 데로 옮기려면 전기를 받아야 전철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변전소에서 추가로 증서를 해서 전기를 줄 수 있고 그 위치에 적당한 위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게다가 변전소 일대를 철도 부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부천시는 선을 그었습니다. 부천시의회와 부평구 의회도 각각 공원 내 GTX 비노선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마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강 시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각종 비리와 금품 수수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일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김포시가 한강 시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약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과 IBK 투자증권은 A파트너스, B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표사를 A파트너스로 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업계획서에는 B건설이 대표사인 것처럼 작성해 대표사의 신용등급 등에서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받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 기업은행 업무 담당자와 IBK 임원은 직무 관련자인 A파트너스의 대표이사와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가서 숙박비, 골프 비용 등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해당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자산관리회사인 A파트너스와 불필요한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도 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특혜금액 259억여 원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통보하고 검찰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부천시가 오는 5월 중순까지를 봄철 산불 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활동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즉각 출동에 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천 도심의 성주산과 원미산 등은 봄철이 되면 가족과 이웃단이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선거구 관련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선거구 획정의 지각 처리는 총선 때마다 반복됐는데요. 이번에도 룰 없는 선거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야 합의는 여전히 난항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은 선거 1년 전. 하지만 이 약속은 총선 때마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대 총선은 선거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습니다. 21대 총선은 선거를 39일 남기고서야 확정됐습니다. 뒤늦게 바뀐 선거 지형에 후폭풍도 상당했습니다. 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거나 획정안에 반발해 헌법 소원을 청구한 시민단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양상은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는 의석수의 변화가 있는 경기 부천과 전북을 비롯해 일부 선거구를 두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석수를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에 따라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선거구가 축소되면 같은 당 현역 의원끼리 집안싸움을 해야 하는 곳도 있다 보니 여야 신경전은 더 치열합니다. 첨예한 갈등 속에 국회 전개특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도 취소했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 의결이 물 건너가면서 빠른 획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초 획정위가 조정 대상으로 정한 선거구는 전국 30여 곳. 총선 직전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과거 선거구 그대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필루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의 한 환경단체가 주한미군이 떠난 부평 캠프 마켓의 토양 오염 실태를 알리며 관계 당국의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의 책임이 주한미군에 있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연결해서 부평 캠프 마켓 D구역의 오염 실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부평 캠프 마켓 D구역에서 발암물질 17가지의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자료를 최근 공개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얼마나 검출된 건가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위해성 평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 필요가 있을 텐데요. 위해성 평가라는 것은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번 캠프 마켓 D구역 위해성 평가 대상 오염 물질은 토양은 6개 물질, 실내 공기 20개 물질이었고 그 중에 3개의 토양 오염 물질, 14개의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총 17개 물질이 유해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 물질에는 아연, 육각 크롬, 다이옥신 같은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람 가능성도 언급을 하셨는데 인체는 얼마나 위해한 걸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캠프 마켓 D구역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서 보면 아연 같은 경우는 10만 명 중에 2명 이상이 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중에 7, 8명이 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 즉, 위해도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화 비용에 대한 인천 녹색연합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은 위해성 평가 내용이고 그 지역이 어떤 물질로 얼마나 오염되는지 객관적인 토양 오염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작년 말에 공개가 됐었죠. 그것도 인천 녹색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해서 받아낸 자료였습니다. 그때도 토양 환경 보전법상 23개 물질 중에 14개 항목이 확인이 됐었고요. 이런 것처럼 심각한 오염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미군기지가 반환될 때 주한미군은 책임을 단 1도 지지 않았고 부평 미군기지 ABC구역 같은 경우도 정화 비용만 1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구역 같은 경우도 토양 오염 조사뿐만 아니라 위해도가 기준치가 넘는 상황에서 이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중앙부처 정부 차원에서도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부평 캠프 마켓 D구역의 오염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이어가실 계획인가요? 2017년도에 ABC구역에 대한 오염 현황이 공개가 됐을 때 다이옥신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민사회가 요구해서 국방부가 주민설명회를 직접 개최했고 당시 국내 정화기준과 사례가 없었던 다이옥신 정화방법과 기준을 검토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도 반환이 확정된 D구역에 대해서도 주민의 환경권과 알걸리 보호를 차원에서 오염 현황, 정화 계획, 정화 가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요구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계획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역사 문화적인 건물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조화롭게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과정도 가져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의 박주희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을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했는데요. 도는 대보건설에서 품질 시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행정처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 혐의에 대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도가 갈수록 가속화되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저출생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청에서 단장인 오병권 행정일부지사 주재로 TF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회의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 불안 해소와 워라벨 기업 확대를 위한 인식 개선, 돌봄의 국가 책임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인구 저출생 전담 조직은 인구 정책 중점 과제에 대한 점검과 과제 발굴을 추진하며 적시성 있는 현안 대응과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맡게 됩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인천 지하차도 37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별 침수 위험도를 전수조사해 위험도 등급을 지정하고 통제 기준과 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현재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바닥에서 0.3m가 침수되면 지하도를 통제하고 있지만 이번 점검을 계기로 시설별 다른 통제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배전반 등 전기 설비는 지상화하고 펌프실 내 침수 수익에도 폐쇄해로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이 설을 앞두고 낮 시간대에 실시한 음주 단속에서 5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6일 오후 2시부터 식당과 유흥가, 스쿨존 등에서 2시간 동안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2명, 정지 수치가 3명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높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판단된다며,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уйуй 아주 양쪽öm에도 큰 표심시간 때문에 배겁니다.